레이어 선택했을때 맘에 안들때 삭제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간만에 너무 좋은 질문이 왔다 좋은 질문의 기준 누구나 이거 한번쯤 궁금하겠다 그리고 두번째로 내가 설명이 가능하다 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선택했을때 맘에 안들때 삭제하는 방법 자 예를 들어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피아노 & 스트링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고르고 두번째 칸을 터치해서 뭔가 스트링을 추가했어요 저는 언제나 웜백을 애용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피아노 & 스트링 이렇게 두개를 섞었습니다 연주를 해보면 이랬는데 이제 보니까 이 스트링이 맘에 안들어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1번은 냅두고 2번을 바꾸거나 없애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2번을 지우는 방법 이런 상황이면 2번을 그냥 터치하세요 그럼 바로 옆에 딜리티 메뉴가 나옵니다 이렇게 딜리티 그러면 사라지죠 사실 우리가 레이어를 할 때 어 여기에서 완전히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운드를 테스트 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백을 쓸 건지 러쉬를 쓸 건지 백그라운드를 쓸 건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일단 눌러놓고 확인 엔터만 누르지 말고 테스트를 해보는거지 음 이건 너무 그런가 러쉬로 한번 바꿔보고 백그라운드가 좋으려나 예를 들어 백그라운드가 드디어 최종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제작이 완료가 되는거지 아까까지는 그냥 아직은 변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자 그래서 아 역시 이렇게 왔는데도 어 변덕이 생겨서 마음에 안든다 그럼 눌러서 딜리트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여러분 이제 레이어를 했어요 이렇게 원백을 하자 자 1번 파트는 못 지웁니다 딜리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피아노에 스트링은 마음에 드는데 피아노를 다르게 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이걸 못하는 상황이 되는거잖아 그럼 일단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1번 파트는 이렇게 딜리트 메뉴가 없느냐 2번 파트는 2번 누르면 이렇게 딜리트가 나오고 그러는데 1번은 왜 없느냐 최초에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음색을 이렇게 딱 골랐잖아요 처음에 완전히 처음이에요 풀 콘서트 그랜드라는 음색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음색이라는 걸 이 퍼포먼스라고 부르거든요 몬타주에서는 음색을 퍼포먼스라고 부르는데 이 음색을 고를 때 이 피아노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이 피아노 음색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음색에 해당되어 있는 이펙터 값이라든지 뭐 아무튼 여러가지 설정들이 있습니다 이 첫번째 놈은 그냥 단순히 음색이 아니에요 그냥 이 전체 세팅의 시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첫번째 단위에서 뭔가를 바꿔야 된다 그럼 아예 처음부터 제작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예를 들어 내가 너무 많이 작업을 해버렸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피아노는 처음에 풀 콘서트 그랜드를 해놓고 뭐 스트링도 뭐 이거 고르고 그 다음에 뭐 브라스도 이거 고르고 뭐 뭐 막 작업을 많이 한 거야 막 이것저것 많이 갔어 작업을 엄청 많이 진도가 나간 거지 진도가 막 나간 거야 그래서 막 세팅도 막 바꾸고 막 했어 그제서야 생각이 났어 아 이거 1번 바꿀걸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또 처음부터 하란 얘기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1번이 여전히 지울 수가 없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2번 3번 4번은 내가 안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1번은 바꾸고 싶은 거고 그럴 때는 자 이걸 갖다가 카피를 해서 1번으로 옮기면 됩니다 지금 2번 파트를 1번에 덮어 씌우기 한 거예요 1번 칸은 비워둘 수가 없어요 나머지 칸들은 비울 수가 있는데 1번 칸은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을 먼저 1번으로 옮기고 이제 2번을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피아노가 없어졌죠? 지금 피아노가 없어지고 1번은 원래 내가 넣었었던 스트링이 여기로 옮겨진 거니까 결국에는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작업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요 여러분이 음색을 만들 때는 그 순서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처음부터 어떤 피아노를 선택할 건지 계획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런 저런 테스트를 해보다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작업을 끝마치지 않아도 중간쯤에 그냥 스토어 버튼 눌러서 또 저장해서 중간중간 저장을 해놓으면서 자신의 음색을 버전업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니까 한 방에 뭔가를 하려다가 그 음색 하나 날아가 버리면 그동안 했던 노력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중간중간 세이브도 해주고 이러다가 이제 완성품이 나오면 그때서야 나머지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